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군체육부대 장병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춘성! 바로! 반갑습니다 저희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박기량과 아이돌입니다 저희 멤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인사해 드릴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량과 아이돌에서 먹방요정과 귀여움을 맡고 있는 아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량과 아이돌에서 잠실 카비나를 맡고 있는 정희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뭐야 버닝돌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잠실에서 이제 발목 좌와를 맡고 있는 선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3 2 근데 여기 벌써 후끈후끈하네요 여러분 제가 9년만에 이렇게 공연을 오게 됐는데 아 좀 그리웠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여기 미국분들도 계시길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하러 나가기 위해서 치어리더 하나를 섭외를 했거든요 저희가 오디션을 봐가지고 자 이제 미국분들께 저희 치어리더 팀 소개를 멋있게 한번 해주시죠 welcome hello hi it's time for you um I don't know if you know who is 박기국atti she's one of the most famous cheerleaders in south korea you can say she's actually number one number one so today we gathered here as 박기국 mijnel en het friend to perform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공연 전에 리허설 때 조금 코칭을 좀 했습니다 오늘 공연 너무 멋있게 잘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긴장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좀 약간 저희와 1대1 댄스 배틀을 좀 해가지고 저희를 이길 시에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란 분툴사 나와! 오! 용기가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 많은 박수와 함수 부탁드릴게요 노래 주세요! 고맙습니다! 꿈에서 깔아주지 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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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쎄요! 쎄요 쎄요! 아니겠다! 굳히기 들어가자! 현숙아 나와! 처음에 현숙이라는 분투를 오! 바로 나왔어! 자! 음악 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오! 룰디야 이거! 힙을 들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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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캐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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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병팀이 잘했다 박수 아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은 저희가 공연 끝나고 여기 앞에서 단체사진 꼭 한 절 찍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여러분 단합이 되게 좋네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좀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선창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해볼게요 나 나나나 아시네요 자 그러면 이 목소리보다 다섯 배 크게 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